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미들코어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 미들코어 프로그램에서는 7, 8, 9학년들이죠. 제가 특히 8, 9학년들, 7학년도 역량이 되면 들으면 좋습니다. 일단 목적은 어떤 거냐면 책을 읽어야죠. 그 다음에 라이딩 리터럴 에세이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잉글리시 과목에서 성적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AT 리딩 섹션, ACT 리딩 섹션, IB 잉글리시 같은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성적과 관련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컴피턴스를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과목이다. 메소드는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슨 책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읽고 라이딩하고 선생님께서 피드백 첨삭하고 관련돼서 토론하고 한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책 문학 분석이다. 문학 분석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또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니까 책 읽고 너의 감상문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크리에이티브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토픽을 가지고 학생이 자기가 느낀 바를 쓰는 리플렉션 페이퍼를 쓰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건 아니고 철저하게 문학 책에서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나 혹은 인물 캐릭터 분석 수사법적으로 분석하는 것들, 문학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urpose에서 Writing Literal Essay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내 아이가 재밌게 상상력을 펼치는 이런 어떤 수업을 희망하신다 그러면 이 수업은 아닙니다. 이 수업은 아니고 리터러처에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에세이 쓰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학 작품 분석하는 걸 좀 배우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어 그리고 책을 읽는 걸 좀 어려워해 학생들도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하고 10학년 때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 리터러처 수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10학년, 11학년 디플로마를 들어가거나 아널스 과정이나 AP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교과목마다 막 에세이 쓰라고 해요. 에세이. 근데 그 에세이가 그냥 내 개인 소감, 감상문을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대학이나 논문 같은 거 보시면 막 이게 과학 랩 리포트 쓰는 거 있죠. 그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자료 서치해가지고 뭐 연구 계획 세우고 연구 목적, 목표, 연구 퀘스천, 질문 세워, 리서치 퀘스천하고 막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디플로마 과정에서 배우는 글쓰기들을 이제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템플릿을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랩 리포트라든지 에세이, 그러니까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각각의 과목들이 글을 작성하는 과제를 제출했을 때 각각의 작성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이. 그것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글쓰기를 배우는 겁니다. 형식적 글쓰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데믹 라이팅을 한다고 해서 리딩이 늘 성적이 느느냐, 실력이 느느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약간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디플로마를 들어가기 전에 아널스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AP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내 아이가 리포트를 좀 잘 작성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식의 틀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9학년, 10학년 때 특히 10학년 때 좀 많이 듣는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 라이팅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 이걸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지브라2는 통합 과정에서 제가 속어놨는데 이 알지브라2 같은 경우는 알지브라2하고 지오메트리하고 트리그노메트리가 3개를 묶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알지브라2에서 알지브라1을 걷어내버리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걷어내버리면 실제로 알지브라2에서 몇 개 안 됩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고차 함수 그다음에 행렬 조금 나오고 순렬수요 기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3주 정도, 저희가 보통 한 3주, 15회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알지브라2하고 지오메트리하고 트리그노메트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게 되면 프리칼큘러스 선행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어머님들께서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또 다른 학원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던데 높은 수준의 과목을 들으면 낮은 수준의 수학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지브라1이나 프리알지브라 안 들었는데 혹은 내가 한국 중학교 2학이나 정도까지 수학을 안 했는데 알지브라2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청하지 마십시오. 이건 알지브라1이 사전 공부가 필수가 안 돼 있으면 저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어머님, 아버님은 돈 낭비하고 학생이 선생님들 가끔씩 피드백 주시거든요. 과제 잘 안 해온다. 학생들이 안 해오는 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지브라1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 A 나오는 학생들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강의를 기본 핵심으로 합니다. 강의를 기본 핵심으로 하고 과제에 대한 풀이, 과제에 대한 점검 이를 시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리켈, 9학년하고 10학년 때 많이 듣죠. AP 캘큘러스나 IB, MES, AAHL 전 단계 정도가 되고 MIP 5학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이거 칼큘러스 공부하면 칼큘러스 스탯하고 칼큘러스 상 스탯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핵심 내용 강의를 위주로 하게 되고요. 과제 풀이와 이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이언스는 9학년부터 10학년 내지 8, 90 내지 7 학생이 실력이 되면 7학년부터 들은 것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9학년, 10학년 내지 좀 빠르면 8학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AP나 IB 과목을 공부하기에는 기초 공부입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뭔가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크레딧 썼다고 이건 좀 힘듭니다. 옛날 같았으면 SAT 서브젝 테스트가 있으면 그걸 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AP하고 IB 과목 기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로서는 선행 공부, GP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결과로도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핵심 강의, 문제풀이, 이를 시험, 과제 전부 다 선생님께서 직접 다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를 들을까요? 캠을 들을까요? 뭐 메스를 들을까요? 피직스를 들을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신데 순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바이오를 먼저 들으시고 캠을 들으시면 됩니다. 캠 듣고 바이오 들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를 먼저 들으시고 캠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피직스 같은 경우는 레귤러 피직스나 저희 과정에서 열어놓은 이 피직스 같은 과정은 알지브라2 정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브라2를 듣고 나서 피직스를 들으시면 된다. 그럼 이제 조합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알지브라2와 바이오를 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년에 알지브라2를 들었으니까 프리케를 들어도 될까요? 네, 들으시면 됩니다. 프리케를 듣고 피직스 듣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무난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미들코어 과정은 저희가 그래서 1년 과정을 이렇게 좀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15회 특강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때 못 들었어. 여름 때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셔가지고 학생들들들 복지 마시고 한 두 개 정도만 학생들 듣게 하시고 나머지 학기 중에는 저희가 이제 주말에 또 이제 12회 과정으로 해가지고 알지브라2나 프리칼과 동일한 과정을 개설을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또 못 들었어. 언제 들으면 됩니까? 겨울 방학 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2학기 과정은 이때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학기 과정 중에는 주말 반에 개설하지 않으니까 이 세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알지브라2 이때 못 들은 거 여름 때 듣고 학기 중 주말 반 때 프리칼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바이오 듣고 캠 듣고 퀴직스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세 학기 정도면은 하이스쿨에 해당되는 전체 과정을 다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리럴처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또 리럴처 하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이거 하면 SAT 성적 올라가니 몇 점 올라가니 질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장담하기 힘들지만 경험적으로는 리럴처로 공부를 충분히 안 학생들은 SAT 점수가 잘 나오고 만약 SAT 스코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SAT 수업을 듣는 게 맞습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은 제가 여름 특강 때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겨울 방학 때나 이거는 뭐 두 번 세 번 들을 게 아니고 한 번 들으면 그 형식적 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시면 충분합니다.